칠해지는 걸 벗나서 하셔야 하는데 불빛에다 이거 그러면 얘가 또 날라가요 천천히 천천히 딱 그런정도 얘가 칠해지는 걸 벗으면서 이게 안 칠해지는 것 같으니까 복장이 터지니까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모든 수출은 한 번에 안 돼 있다더라고요 너무 너무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시면 그래서 끓인다 끓인다 끓인다